자, 부르고 싶었어 부르고 싶었어 부르고 싶었어 듣고 싶은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너와 who you are 너의 속에 들어 너의 언덕에서 우리 두 소유 그래도 자꾸 널 부르니 ㅠㅠ 야! 야! 아, 달래사지하네! 달래사지하네! 와, 달래사지하네. 한밤아, 한밤아, 한밤아 90, 30, 31, 31, 32. 아직 날아있네요! 밖에서 자식! 사랑해! 사랑해! You're my whole you are 별이 쏟아지던 너의 엉덩에서 우리 둘이 여러분들의 시간 Oh, I love you It's our love It's good 멀리 후신들의 못Hi 나를 왜 지닌거니 나를 왜 지닌거니 나를 왜 지닌거니 멀리 후신들의 못먹는게 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말을 안 하세요 이게 이게 궁금합니다 왜 한 겁니까 3주 전에 누나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에요 가인씨 뮤직비디오랑 방송을 봤는데 이건 누나가 해야 된다 저는 이태리우스 댄서에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폐오라고 합니다 폐오 무슨 뜻이에요 폐오 폐이 5만원 지방도 불리는거에요 가인씨 꺼를 그대로 빌릴 줄 말고 그냥 좀 제작해서 바로 맞춰 입어야지 제가 뮤직비디오에 하얀 의상을 입었고 촬영을 하고 가인씨한테 보내줘요 홍콩에서 뭐 촬영이 있다고 모딩인데요 들어갔어요 네 그 다리에 검은띠는 태권도가 진짜 검은띠에요 저희 근데 가인씨의 매력적인 춤 있잖아요 홍콩의 춤은 모든 여성이 굉장히 여성스러워지고 약간 다른 느낌으로 우리 신혜씨가 이쁘다 박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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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판단을 했다고요. 쟤 왜 이래? 왜 바로 차네? 박은채 씨, 박은채 씨. 박은채 씨, 박은채 씨. 박은채 씨, 박은채 씨 씨. centrale 씨 씨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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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reflect and look at. 병원 삶 DOWNTOWNTOWNTOWNTOWNTOWNTOWNMEM clubs This Еще Hun droiteeesonamt happened to the Russell Palace will be hired by her for a shot and guidance home쓰고 Well, it's hard 첫 번째는 애교가 사랑스러운 여배입니다. 박신혜 씨. 못 받으시네요.